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오늘 장애인신문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장애인 분야 현장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자문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제작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영상물 제작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는 기획안의 작성과 출연자 섭외, 장르별 후반 작업 시 주의할 점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신문 3면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1인 중증장애인 기업에 대한 업무 지원인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센터는 6월 14일까지 총 50개사를 모집할 예정인 가운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업무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제공되며, 본인부담금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신문 9면 소식입니다. 실로함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전국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시각장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활용과 데이터 분석 방법, 챗GPT 활용 등을 실습했습니다. 한편 실로함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로 15회째 직무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 6면입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회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조금 편성과 집행, 지출 실무, 감사 지적 사례 등 회계 실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누림센터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